소시지 귀엽다 전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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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 프라이크가 확실해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되게 특이하다 초끼가 되게 많다 너무 귀엽다 초끼가 되게 많다 너무 귀엽다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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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기본 티셔츠에다가 위에 받쳐 입었는데요. 이렇게만 입어도 밋밋하지도 않고 너무 유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카멜 컬러의 와이드 핏 팬츠랑 같이 입어봤어요. 이게 원래는 셋업인데 이렇게 단품으로 함께 코디해보니까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이 바지는 여름까지 입을 수 있도록 두께감이 좀 가볍게 나온 상품인 것 같아요. 사이즈는 36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여유있게 입으려고 크게 구매를 했어요. 깔끔한 디자인인데 가장 좋았던 건 이런 디테일이나 아니면 이제 뒤에 봤을 때 이런 가죽 디테일이 굉장히 깔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톤 다운된 핑크 컬러랑 아래 신발에 카키색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봄 느낌을 내봤어요. 너무 재밌어요! 다음 사이즈는 계속 descriptive 안 감사합니다. 가족 horn이소 После 6시까지 식 96 Startup